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성공보다 실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도전을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위험, 실패. 하지만 이를 혁신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1년도에 창업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같이 성장을 해온 토종윤활류 제조회사입니다. 1971년 삼하유업 상사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주식회사 SHL은 뜨거운 열정 하나로 기반을 쌓아갑니다. 그 결과 창업 1년 뒤인 1972년, 국내 최초 비철금속 아변유 국산화에 성공하여 기술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창업 초기에 오일파동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신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경험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노하우가 되고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회사로 어디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후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기초화학 분야에서 정밀화학 분야의 제품까지 연이어 개발하며 성장하였고 독보적인 순수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국내를 넘어 동남아, 세계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44년 동안 이어온 사마유업의 사명을 지금의 SHL로 변경합니다. SKY 1000의 S자, H는 휴먼, 인간이란 뜻이고 L은 랜드, 류브리칸트, 윤활류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 당시에 가졌던 천지인의 선재를 수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리는 미래지향적인, 또 자연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급변하는 시대, 우리의 미래는 결국 자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친환경 생분해성 윤활류 제품은 물론 모든 연구 분야를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기술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활류 한 드럼당 50원을 정립하여 기부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사람과 환경,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SHL 기업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 운동에 앞장서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있는 천사운동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SHL은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확한 규격과 품질, 최고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윤활류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는가? Yes! You can drink! You can drink!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외침이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SHL의 도전과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중이고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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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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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